안녕하세요. 오픈입니다. 먼저 클래시칼 네트워크 오픈을 축하드립니다. 네, 오픈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10월 19일 오후 8시 예술의 상담 RBK에서 클럽 MN 오픈 축하 기념 콘서트가 있습니다. 네, 저희 다양한 구성으로 트리오 세 곡을 준비했고요. 후반부에는 신나고 재밌는 곡들을 편곡해서 연주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모두 많이 많이 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10월 19일 8시 모두 단대 때 만날게요. 안녕! 다양한 구성으로 트리오 곡을 세 곡 우선 준비했고요.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 같이 재밌는 곡들을 연주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내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아까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냐고 우리 안녕! 이러면 해야죠. 안녕!